15. 도랑물같은 소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15. 온몸이 손끝 발끝 머리카락 끝까지가 딱딱하게 잔뜩 굳어있는 것 같았다. 16. 양 어깨 언저리가 뻣뻣하게 아팠고 뒷목덜미는 힘껏 잡아내리고 있는 것처럼 팽팽하게 느껴졌다. 17. 어린 시절 골목 모퉁이 겨울 양지에서 쪼그리고 앉아 혀로 핥아가며 떼어내던 설탕과자 비행기 모형이 생각났다. 17.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곱아 뻣뻣해지는 계절만 되면 어디로부터 나타났는지 할아버지 한 분이 사과 개짝을 깔고 앉아 장사를 시작했었다. 17. 금도끼 은도끼에게 그려진 산신령 같은 길고 탐스럽고 흰 수염을 단 할아버지는 눈썹까지 새어있었다. 17. 폭로불 위에 노란 설탕을 담은 찌그러진 양재기를 소독조 끝으로 저으면서 녹여 책받지만한 양철판 위에 붓고 식어서 어지간히 솔기를 기다려 역시 양철을 구부려 만든 멍통구리같이 단순한 비행기 모양을 꾹꾹 찍어낸 얇디얇은 과자는 자칫하면 혀 위에서 날개가 떨어지고 꼬리가 부러지곤 했었다. 17. 긴장이 극도의 달에 빳빳하게 굳은 자신의 몸뚱이가 찬 기운에 빳빳하게 소를 종이장처럼 얇은 설탕과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18. 긴장을 풀어야 해 라고 생각했다. 19. 될 대로 되라고 해. 되는 대로 흘러갈 거야. 19. 몸이 침대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다. 19. 발자가 이렇게까지 험악할 수가 있을까? 난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산모란 말이야. 19.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가 병들기 전으로 시곗바늘을 되돌렸다. 19. 어머니도 아버지도 소박한 행복으로 밝고 따스한 얼굴이었고 그녀는 슬픔도 외로움도 서러움도 불행도 모르는 아무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같은 소녀였다. 19. 귀 속에서 붕붕붕붕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었다. 19. 영은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기를 원했다. 20. 희미하게 무슨 소린가가 들린 것 같았다. 20. 죽음 속이라고 생각했다. 21. 그만 일어나거라. 21. 알만한 음성이면서 알 수가 없었다. 21. 몸이 흔들려졌다. 22. 헌? 웬 잠을 그리 깊이 피자누? 22. 회장 부인의 목소리였다. 23. 영은은 간신히 눈을 떴다. 24. 벽을 마주하고 누워있었다. 24. 영은아, 그만 깨라고. 25. 따뜻한 손이 다시 영은의 팔굽과 어깨 중간을 잡고 흔들었다. 25. 네, 깼어요. 26.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어 올리면서 영은이 상체를 일으켰다. 26. 그 움직임에 화를 내듯이 온몸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통증으로 항의했다. 27. 저절로 얼굴이 찌뿌려지고 짧은 비명이 새었다. 28. 부인이 황급히 외면했다. 29.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29. 세상에, 사람도 아닌 모자야. 30. 어떻게 애 낳고 드러누어 있는 사람한테 손찌검이 웬 말이냐? 30. 죄송해요, 사모님. 30. 잘 살아드려야 했을 텐데, 라는 말은 생략했다. 31. 좀 약게 굴지 않고, 어쩌다가 이 꼴이 돼 그래? 31. 때리게 하질 말지. 31. 벼락에 당하듯 당해야 했던 매에 약게 굴고 어쩌고 할 틈이나 있었나. 31. 영은은 아무 말 없이 머리칼만 긁어 올렸다. 32. 회장님 오셨다. 내려가 뵈어라. 33. 네. 34. 그 집하고 해결 완전히 날 때까지는 아무 생각 말고 여기 있도록 해. 34. 그 수밖에는 도리가 없잖니? 34. 네. 35. 부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밟아 내려가면서 그녀는 부인의 두툼하고 둥근 어깨가 자신에 대한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왔다. 35. 응, 이리 와 앉아라. 36. 출장 동안 모아놓은 국내 신문들을 훑어가는 죽이던 회장이 서재로 들어서는 영은을 보며 편안하고 예사롭게 말했다. 36. 상황 보고는 도연으로부터 들었을 터인데 회장의 태도는 꼭 특별한 용건도 없이 진정 나들이 온 출가한 딸을 맞는 것 같았다. 36. 앉으라고. 37. 신문을 접어치우면서 다시 한번 앉으라는 말을 했다. 37. 영은은 다소곳이 앉았다. 37. 시선을 무릎 위에 모아놓은 자신의 손에 내려뜨렸는데도 회장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37. 허허. 38. 귀가 찬 회장의 웃음소리에 영은은 눈을 들었다. 38. 볼만하구나, 어? 39. 회장은 웃는 얼굴이었다. 39. 얼굴은 가라앉으면 말짱할게고 어디 따로 상한 데는 없냐? 39.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 40. 네. 40. 네가 아무래도 죽을 운인 것 같다. 40. 죽을 운 때우는 거 아니면 그렇게 무경우한 꼴을 당할 수가 있나? 41. 어떡하겠니? 40. 똥통에 빠졌다 생각하고 퇴퇴 치민 앞에 끄 끝낼 수밖에. 41. 네. 41. 네. 42. 네. 43. 네. 43. 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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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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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6. 네. 46. 네. 47. 너 복 있게 잘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 47. 무슨 해보고 싶은 장사 없니? 48. 아니요. 49. 아무 일도 안 하는 채 그냥 지내기는 무료할 거 아니야. 49. 하긴 장사하고도 안 맞는다 너는. 49. 저한테 맞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49. 네. 아흘의 째 되는 날 영은은 도연이 운전하는 차로 나가서 남편을 만나 이혼신고를 마쳤다. 남편과 그녀는 단 한 번도 서로 눈길을 부딪히지 않았다. 서류는 남편이 만들어 들고 나왔고 영은은 도연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기록해야 하는 빈칸을 채워 도장을 눌렀다. 도연이 미리 연락을 해놓았던 듯 절차는 간단하게 끝났고 판사는 친절하기까지 했다. 얼마의 위자료를 내주고 얻는 자유인지 그녀는 물었었다. 알 거 없어. 궁금해요. 이쪽도 그렇게 말랑하지는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말 안 해줘요. 알아야 빚진 기분이기만 할 거 아니야.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알고 싶어요. 알 거 없다니까. 이혼신고를 마치고 사흘째. 회장도 도연이도 귀가가 늦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는 부인이 먹던 수저를 가지런히 식탁에 놓는 것을 보고 멈칫거리면서 입을 떼었다. 저... 음? 참모가 갖다 놓아준 숭룡 대접을 가볍게 흔들면서 뜨거운 김이 나가기를 기다리던 부인이 영은을 보았다. 이 집에서는 한여름 복중에도 숭룡이 뜨거워야 한다. 저 그만... 아파트로 돌아갔으면 해요. 부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영은을 살피듯 쳐다보더니 숭룡 그릇을 입에 대고 사이를 두고 한 모금씩 너대차례 마셨다. 영은은 상전의 하회를 기다리는 비굴한 종처럼 기다렸다. 그럴 거 뭐 있니? 그냥 여기서 지내지. 물대접을 내려놓으며 부인이 고개를 들어 찬찬히 살피듯 보았다. 이제 해결도 됐고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직은 더 두고 봐야지. 괜찮을 것 같다는 건 네 생각이지. 알 수가 있나? 그건 그랬다. 그리고 네가 여기 있는 게 두루두루 편안허다. 아파트가 무슨 소용에 닿니? 혼자 있을 거면서. 네, 그렇긴 하지만 저도 이제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설아, 넌 혼자 못 산다. 그 나이에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혼자 살아? 장사도 못한다고 했다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날마다 망창하니 창백만 내다보고 앉아있을래? 그렇게 어떻게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자신의 무능이 뼛속까지 아프게 했다. 네, 아무튼 그리로 가서 찬찬히 뭘 할 수가 있나 생각해 보겠어요. 그건 여기서 생각해도 되는 일이야. 영은은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자신이 아파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부인의 이유가 다른데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옳았다. 그녀가 회장댁으로 들어온 뒤에 도연을 가까운 거리에서 본 것은 이혼수속하는 날 뿐이었다. 그는 새벽에 집을 나가 댁에 빨라야 열한시 귀가였다. 어느 날은 출장에 걸려 아예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부인은 영은의 아파트에 아들이 드나든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또다시 영은의 존재가 꺼름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 아니라면 자신도 영은을 회장 반 정도는 푸근하게 보살필 수가 있다고 머릿속으로 떼떼로 자기 변명을 한다. 부인은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는 영은이 줄곧 개운하지를 않았다. 남편이 겨울 교복 차림에 그녀를 집으로 들인 첫날부터 쭉 그랬었다. 물기가 많은 횡안이 큰 눈이 부인은 우선 마음에 걸렸었다. 눈이 저렇게 젖어 있으면 팔자가 좋질 않아. 제 팔자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저 물기가 많은 겁 많아 보이는 눈에 도연히 빨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녀는 제삼 다짐했다. 회장과 아들이 상식선을 무시한 배려를 하게 하는 원융이 바로 그 애달파 보이는 눈이라고 부인은 생각했다. 영은이 집으로 들어온 후 부인의 짧은 잠이 더욱 짧아졌다. 특별히 회장이 늦지 않은 이상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 이튿날 새벽 4시면 일어나는 게 오랜 습관이었다. 그게 아들의 귀가까지 맑은 정신으로 지키고 있게 되었다. 아들이 들어오는 기척이 나면 부인은 자신이 아직 자고 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려두기 위해 반드시 거실로 나갔었다. 아들이 씻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걸치고 이미 다 훑은 신문 아닌 구문을 다시 보기도 하고 다 되어 있는 문단 속을 확인하는 척도 했다. 아들이 2층 제 방으로 사라지고도 30분가량은 거실을 불을 환하게 밝혀놓은 채 앉아서 졸다가 잠자리로 들어갔다. 운이 좋은 날은 졸면서 들어간 채 곧장 서너 시간을 달게 자기도 하는데 거기는 졸다가도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머릿속이 맑게 개어서 초롱초롱 날밤을 세우기가 일수였다. 온갖 상상이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밤마다 걱정 많은 노인을 괴롭혔다. 부인은 4번 한 차례씩 발걸음에 숨조차 죽이고 계단을 올라 영은의 방문 앞에 가 기척을 살폈었다. 점잖지 못한 짓이라는 건 자신도 인정하면서도 아들을 절대 영은의 애달픈 호수 같은 젖은 눈에 홀림에 빠져들게 할 수가 없었다. 발각이 되면 당당하고 위험있게 뒷처리를 할 수가 있다. 영은을 외국으로 내보내버리자는 부인의 말을 회장은 호통으로 일축했었다. 신경과민이야. 걔가 결혼 전이라면 몰라도 어린애까지 낳으네. 당신 미쳤소? 도대체가 꼴통 속이 왜 그렇게 지저분해? 철회 다니는 사람이, 응? 부처가 그래도 당신 보고 웃읍디까? 그거야, 공약 무더기로 많이 하니까 좋아서 그러겠지. 글쎄 그 녀석이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과거지사야. 부인은 남편의 둔탁한 신경이 돼지 같다고 생각했다. 믿지 마세요. 도연이 녀석은 외고수예요. 그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회장은 결정적인 말을 했었다. 말려서 될 일이 아니야. 지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부인은 지금도 어떻게 그 순간에 자신이 기절을 안 했을까 신기하다. 새, 세상에만. 해 듣는데 당신 행여 그럼 망발하지 마세요. 제정신이세요? 겨우 그 말을 했을 뿐이었다. 여자가 눈이 애달프면 슬픔이 많아. 부인은 영은이 무조건 불길했다. 어머니의 병사, 아버지의 횡사, 약혼 그리고 파혼, 결혼 그리고 이혼. 이 이상 더 불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파트로 간다는 생각은 잊어버리렴구나. 뭐하러 혼자 쓸쓸하게 나가 살려고 하노? 잡년만 생길 따름이지. 여기도 적적한데 니가 오면서 행결났구나. 시집가기 전이라고 생각하렴. 누가 아니? 금년 중으로라도 적당한 혼처 생겨. 천생연분 여기 두고 괜한 고생했구나 할 일이 될지. 자신을 아파트로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인의 저의를 영은은 알았다. 이혼이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주인이 바뀐 새로운 구석이었다. 그래도 전 나가고 싶은데요 사모님. 나가는 게 왜 그리 급할 게 있니? 아직 몸조리도 더 해야 하고. 그러면서 부인이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두툼하고 둥근 등이 완강했다. 영은은 부인을 따랐다. 저기... 걸음을 멈추며 돌아보는 부인의 얼굴이 엄했다. 도연이가 나가라고 하든? 아니에요 사모님. 부인은 내실로 들어가 버렸다. 요즘 저녁 뒤에 서너 시간씩 자다가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이 시작되고 있었다. 주방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녀가 식탁을 치우는 소리가 났다. 심성은 한정 없이 좋은데 손이 거칠어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의를 듣는 아이였다. 영은은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거들어줄까 하다가 그대로 2층 제 방으로 올라갔다. 무조건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했던 도연은 자기 집에 영은을 옮겨놓은 후 아는 채도 안 했다. 꼭 일부러 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새벽 5시 6시면 라켓을 들고 나갔다가 그대로 출근으로 연결하고 기간은 거의 항상 늦다. 어쩌다 8, 9시에 들어오는 기척이 있어도 영은이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자기 볼일만 보고 방문 한 번 두드려주는 적이 없었다. 그가 귀가할 때까지 잠들지 못하는 건 그의 어머니뿐이 아니었다. 영은은 그저 저절로 그가 기다려졌다. 그의 귀가가 기다려졌고 그가 아는 채 주는 것이 기다려졌다. 여자의 인내심이란 별 볼일이 없는 법이라서 얼굴에 멍이 희미해져가자 영은은 벌써 뭔가 막연히 도연에게 재촉하는 심정이 되어갔다. 이혼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차 속에서도 그는 별 말이 없었다.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군. 이라고 했었고 세종로 신호등 앞에서 신호 정지에 멈췄다가 스타트하는 차가 시동이 꺼졌었다. 다시 키를 돌리면서 차가 좋지를 않아.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야. 했었다. 그리고 광화문을 바라보고 다시 신호 정지가 풀리기를 기다리며 얼굴 다 났거든 운전 교습실 다니도록 해. 했다. 운전요? 그녀가 반문했었고 아직 몸이 그럴 때가 아닌가 참. 혼잣말처럼 그가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는 짓이었나 그럼 그게? 운전을 배우라고? 운전을 배워서 뭐하게? 영은은 자신을 방치 상태로 두어두는 그에 대해 화가 났다. 열이틀 만에 들은 소리라고는 운전을 배우라는 말뿐이다. 운전을 배우게 해 택시라도 한 대 사줄 작정인가? 택시로 벌어먹고 살게? 가당치도 않은 툴툴거림이었다. 도대체 이 이는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가? 영은은 자신이 결국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심하게 받던 죄수에서 아무도 아는 채 해주지 않는 고독하게 격리된 죄수로 바뀐 것 외에 아무 변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잘 크고 있나? 예고 없이 튀어오른 상자 속 놀래키기 주먹 같은 생각이었다. 세에 가슴 복판이 아리기 시작했다. 물에 빠진 생지가 되어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사람 꼴 같지 않은 모양새로 호텔방을 나가던 아이 아버지가 떠올랐다. 왁살스런 청년의 팔에 안겼던 아이는 택시 속에서는 제 애비가 안았겠지? 우유는 제대로 얻어 먹나 기저귀는 제대로 얻어차나 똥오줌은 제대로 부와주나 목욕은 제대로 시켜주나 역시 낫지 않았어야 했다. 노파와 남편의 위협에 겁낼 필요가 없었다. 죄 받는다는 희진과 부인의 압력에 지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의지가 없는 빙충일까 흐느적 흐느적 난 도대체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노크 소리가 났다. 네 소녀가 문을 열고 상체를 들이밀었다. 전화 받으세요 언니 누구야? 친구라던데요. 희정이래요? 영은은 후다닥 정신없이 뛰었다. 희정이는 소녀의 차고일 것이다. 덤벙대는 사람은 남의 말도 덤벙덤벙 듣는다. 여보세요? 희진이니? 수학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여보세요? 샹연 넌 내 손에 걸리기만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콱 죽여버릴 테니까 각오해 송수학이를 덜컥 내려놓았다. 명부 저쪽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헐떡이는 열에 들뜬 소리 같기도 하고 숨치 않은 것 같기도 한 남편의 목소리였다. 16. 관대한 후견인 왜 그러세요? 소녀가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여보세요 두 번으로 예사롭지 않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영은을 돌아보며 물었다. 뭐라고 그러면서 날 찾아? 언니 이름 대면서요. 친구 희정이라면 알 거라고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요. 남자예요 언니? 앞으로는 있잖아. 나 찾는 전화 누구도 바꿔주지 마. 여기 없다고 해. 누구예요? 애기 아버지. 네? 날 죽여버린데. 네? 눈을 키우면서 놀란 소리를 내는 소녀를 두고 영은은 자신의 감옥으로 돌아왔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이 겁나지는 않았다. 등 뒤로 도우를 닫으며 영은은 망망대에 한 조각 풀립 같은 이 막연한 상태를 콱 죽어버리는 것으로라도 벗어나기를 차라리 자신도 원하고 있는 참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어딘가에서 남편이었던 그 남자와 부딪히게 되어 그의 손에 콱 죽게 된다고 해도 콱 죽을 일이 겁날 건 없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콱 죽일 용기와 결단력이 없어서 지질지질 이 상태에 주저앉아 뭉개고 있는 것이지 도련히 어느 순간 벽돌장이 날아와 혹은 자동차가 덤벼들어 죽어야 한다면 벽돌장이나 자동차에 감사할 일이지 억울하다고 할 건 눈꽃만큼도 없다 싶었다. 콱 죽는 일은 겁날 것도 싫을 것도 없다. 단지 남편이었던 남자의 전화 그 자체 그 말소리 그것이 온몸의 솜털이 전부 다 곤두서도록 소름 끼치게 끔찍했다. 야밤에 피 흘리는 산발 귀신과 맞닥뜨린 것 같았다. 극도로 싫은 것과 부딪힌 끔찍함과 산발 귀신은 대차가 없다. 죽인다는 공갈에 대한 공포는 없었다. 자신을 아직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남편이었던 남자의 전화 행위 그것이 싫고 무서웠다. 어떤 쪽으로든지 결정을 해야 해. 불현듯 영은은 머릿속에서 뇌까렸다. 그래. 결정을 해야 해. 남의 의지를 빌어서 엎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 혼자의 의지로 뭔가 확실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해. 전웅도 백치도 식물인간도 아니면서 어쩌자고 난 이토록 철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냐 말이야. 썩은 나무토막 같은 자기 의지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대체 난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사람이 되어 세상이 내보내어졌을까. 의지결핍의 샘플로 삼아지기 위해서 한평생 모든 사람의 거추장스런 집노름만 하다가 죽어가는 이런 인간도 있다는 예로 들어지기 위해서 아 이 꼴은 뭐야 대체 이 집에는 왜 또 기어들어와 앉았어 무엇을 기대하는 거야. 정직하게 말해봐. 특별하게 정직할 필요도 없이 그녀가 이 상황에서 기대하는 것은 도연이었다. 그 사람한테서 뭘 기대하는데 영은은 자문했다. 나도 몰라. 또 그 따위 뭘 기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똑똑 부러지게 대답해봐. 보호? 어떻게? 몰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받을래? 숨겨진 정보를 보호받을래? 생각해 본 일 없어. 그게 바로 네 문제야. 넌 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게을러? 넌 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고 너 자신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니? 누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남의 생각대로 왜 살아? 네 생각은 어디 갔어? 난 말썽 피우기 싫었단 말이야. 그건 핑계야. 너 자신은 네가 책임져야 해. 말썽 피우기 싫어 매사를 남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래서 잘 돼 있는 게 뭐니? 네 자동차 운전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언제나 남에게 맡겨. 그렇게 생겨 먹었는 걸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이튿날 오전 10시쯤 영은은 회장댁을 나섰다. 9시 근처에 절로 떠나는 부인의 배웅을 하면서 그녀는 저 시골 좀 갔다 오겠어요. 했다. 시골? 시골 어디? 희진이가 소식이 없어요. 부여 언니네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니 2, 3일 정도면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답답할 테니 그럼 바람도 쐬는 겸 다녀오려무나 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자비는 있니? 했다. 사양했다. 희진이를 찾아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새벽녘에 잠에서 깨면서부터 갔다. 꿈은 꿈에서 생시로 경계선을 넘어와서도 너무나 생생했다. 꿈속에서 희진은 시작도 이유도 없이 불쑥 영은에게 쫙 편 손바닥을 내밀었다. 희진의 손바닥이 꼭 지진에 갈라진 땅바닥처럼 번갯줄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다. 피가 뭉글뭉글 솟아나는 손바닥을 펴들고 희진은 희미하게 쓸쓸하게 웃었다. 오랜만이다. 희진이가 콱 씌워버린 색색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아니라 바람소리였다. 이게 웬일이니 이 피를 어떻게 해 하면서 영은이 희진의 손끝을 움켜쥐었는데 움켜쥐고 보니 그것은 피가 아니라 새빨갛게 익은 석류 알갱이들이었다. 석류 알갱이들은 빨간 보석 알들처럼 반짝거리면서 살아 움직이는 벌레들 같이 몽글몽글 손바닥 틈새로부터 쉬임없이 밀려나와 손바닥을 덮어갔다. 피보다 훨씬 섬뜩하고 징그러웠다. 이게 뭐니? 영은이 물었다. 희진은 그저 피시시 웃는 것으로 대답했다. 꿈속에서 영은은 주저없이 희진의 병세 역화로 해몽을 했다. 움켜잡았던 희진의 손끝 감촉이 신기할 만큼 분명하게 영은의 손에 남아있었다. 새벽역에 희진이 꿈 말고도 영은은 3시쯤 꿈 때문에 잠깐 깼었다. 잠결에 뒤척여 돌아 누웠었나 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한 침대 안 발치에 누워있었다. 엄마와 한자리에 누워있다는 것이 전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덮은 것이 발쪽에서 뭉쳐있는 것 같아 영은은 발끝으로 뭉쳐진 것을 펴느라 두 다리를 쭉쭉 아래로 밀었다. 발에 엄마의 맨살이 생생하게 닿았다. 아 해가 왜 이래 귀찮게 해 엄마의 말소리를 듣는 순간 영은은 엄마는 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활딱 눈이 띄어졌었다. 가슴에서 심장이 퉁퉁퉁 정신없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고 새벽역 희진의 꿈으로 부여행이 결정된 것이다. 빈 택시는 죽어라고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전에 도연이 한물 갔다고 했던 더위는 오늘따라 무슨 오기 나는 일이라도 있는지 아침 나잘부터 푹푹 보통 기세가 아니게 삶아 올렸다.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끄집어내는데 회장댁 골목 입구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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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영혼을 향해 귓바퀴에 한 손을 올려감으며 전화가 왔다는 신용을 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가씨였다가 결혼하면서부터 세대구로 날렵하게 호칭을 바꿔줬던 낙천적이고 천진한 아주머니다. 회장댁이 회장댁이 있는 골목 입구에서 구멍가게를 열고 있다고 회장댁 덕을 보는 것도 딱히 없으면서 그래도 아주머니는 더러 회장댁을 찾는 사람들의 길 안내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식이었다. 남편 되는 아저씨는 부인과 달리 좀 뺏다닥한 사람이었다. 영혼이가 골목에 들고 날 때마다 눈이 맞춰지면 활짝 아는 채를 하는 부인과 정반대로 남편은 어쩌다 영혼이 껌이나 초콜릿을 사러 가게로 들어서도 별로 이렇다 할 반가움도 호의도 없이 늘상 그렇지 않아도 좀 튀어나온 편인 입을 뿌하니 내밀고 대했다. 전화요? 가게 앞으로 다가서며 묻자 네 회장님께 급하게 전화 좀 놓으시라네요 즐거운 노래곡에 넘어가듯 화창 낭낭하게 대답했다. 누가요? 아유 댁에서 미스 하니 곤방 전화를 했댔어요. 회장님께서 찾으시는데 아직 택시 못하고 서있으면 회사로 빨리 전화하시라고요. 영혼이 가게 문지방을 넘으며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 했다. 아이고 요새 빌어먹을 놈은 오토바인지 뭔지 사갖고는 바가지 쓰고 그거 타고 다니느라 정신 없지 뭐요. 저 좋아하는 그 기집애 꽁무늬 태우고 해가라고 댕기는 것 같아요. 니나노찜 여자 새 오토바이 태우고 다니는 남편보다 그 아내가 더 신나고 재밌는 것 같은 웃음소리였다. 저 찾으셨어요? 어 그래 너무 부여간다고 했다면서 노인의 음성인 것은 분명한데 힘과 자신이 넘치는 회장의 말소리가 거두절미하고 날아왔다. 네 오늘 꼭 가야하나? 가려고 나섰으니까 무슨 일 있어요? 나하고 경주 안 갈래? 헬리콥터 뜬다. 너 헬리콥터 타고 싶지 않냐?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기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영은은 망설였다. 왜 대답이 없어? 전 부여가요 회장님. 한 템포를 띄우고 영은은 겨우 제 의사를 밝혔다. 그래? 네 그럼 지금 좀 회사로 나와라. 나와서 나 좀 보자. 그러고도 충분히 20분은 끈적끈적 베어나는 땀을 닦으며 기다려서 간신히 콜택시를 잡았다. 무슨 일일까? 잠깐 회장이 자신을 찾을 이유를 더듬다가 참 부여 시진의 언니 집에 전화가 있다는 생각이 불쑥 튀어올랐다. 부여에 있는지 어디 다른 곳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여로 방향을 잡은 것이 멍청했다. 아파트에 가면 수첩이 있고 수첩 속에는 부여 전화번호가 있다. 나는 왜 이럴까? 들어서는 영은을 힐끗 한 번 보면서 회장이 손톱깎이를 서랍 속에 치우고 테이블 위에서 잘린 손톱을 받아준 크리넥스 네 귀를 한 점으로 모아 아무렇게나 구겨서 휴지통에 넣었다. 저리로 가자. 검정 가죽 응접 소파로 옮겨가면서 영은은 내용을 추측할 수 없는 호출에 얼마쯤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우선 나쁜 일 좋은 일 중에 좋은 일 쪽으로 추측했다. 회장에게 호출당해 나쁜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자기 사업을 끌고 가는 데는 불벼락이라는 소리를 듣는 회장이지만 영은에게는 덮어놓고 관대한 후견인이었다. 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얘기 들었다. 그 알량한 놈 준하건 말이야. 네 집에 소녀가 보고를 했던 모양이었다. 신경이 쓰이냐 그 전화? 아니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걱정할 것도 없다. 사람 죽이기가 그리 쉬운가 어디 그러다 말겠지. 술 취했더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취했을 거다 아마. 현대인은 누구나 다 정신병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더라만 정신병자 중에도 도가 좀 센 것 같다 그 집 모자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얘긴 그만 접어두고 도연이 하고 너하고는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가 돼 있는 거냐 대체. 기습당한 느낌이었다. 회장으로부터도 부인으로부터도 그와 자신을 연결지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아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와 영은이 자신의 감정 접근이나 어떤 느낌 진전을 회장 부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은의 본능적 직감 같은 것이었다. 영은이 당사자를 놓고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으로 도연의 이야기를 거론한 일은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은은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알고 계시군요. 라고도 할 수 없었고 그쪽에 물어보세요. 전 그저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도 할 수 없었다. 네들 서로 뭐냐 서로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역시 네 라고도 아니요 라고도 대답할 수가 침묵으로 대답 했다. 침묵은 이런 경우 긍정이 된다는 것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정은 명백한 거짓 대답이고 그렇다고 소리를 내어 긍정하기에는 너무 모렴치한 짓인 것 같았다. 그녀의 성격으로서는 침묵의 긍정도 대단한 발전이었다. 그전 같았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 아니에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갔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서로 마음 있어 한다는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회장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모르는 척 하면서 영은을 다른 곳으로 출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을 자신도 알고 있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영은은 침묵도 대답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속물이라서 말이다. 널 맡아 봐주면서 네가 별로 나무랄 데 없는 아이라는 거 조용한 내조자로서는 더 이상이라고 할 수 없게 적합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쩐지 그래 뭐 툭 털고 얘기하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혼사도 사업같이 하려 든다. 믿지는 장사 말고 남는 장사 하려고 드는 게 그저 우리들 생리라고 보면 틀림없어. 너구네처럼 아들이 여럿인 것 같으면 나도 이런 집안 며느리도 보고 저런 집안 며느리도 보고 해보겠는데 그거 딱 하나 놓고는 욕심 안 부리는 게 그리 쉽지 않더구나. 회장이 방금 전에 잘라낸 손톱 모서리가 걸리적거리는지 왼쪽 장지 손톱을 이로 뜯었다. 판결문을 듣고 있는 죄수가 이럴까. 영은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자신의 무릎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꼈다. 냉방이 되어 있는 방은 덥지도 하는데 등줄기로 담이 미끄럼을 탔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결론이 궁금했고 판결문 듣기는 그만두고 어서 형량이나 알고 싶은 미결수였다. 요즘하게 와서 후회가 들어. 가문이 따로 있나? 그게 장식품 같은 거지. 좋다는 사람들끼리 묶여 사는 거 이상 좋은 일이 어딨냐 말이야. 나한테도 남 다 하는 거 못해본 한 가지 한은 있다. 난 평생 어떤 여자가 좋고 그리워서 말하자면 사랑에서 등이 달기에 안타까워 본 일이 없어. 영은은 고개를 틀지도 못했고 같이 웃을 수도 없었다. 애시당 저 나라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소질은 싹 빼고 그것까지 몰아 일 좋아하는 쪽으로만 만들어졌는 모양이야. 일 저질러놓고 그거 꾸려가고 꾸려지면 또 딴 일 저질러고 다시 뜀박질 하고 그러다 보니 죽을 나이야. 별다른 회안은 없다만 여자 제대로 사랑해 본 일이 없어 그게 딱 하나 아쉬워. 어떤 소설가가 그러더라. 욕심도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못한 것도 있어야지. 회장님이 여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소질이 있었으면 오늘 기껏해야 변두리 슈퍼마켓 주인입니다. 아무래도 잘못 잘라진 손톱이 껄끄러운지 회장은 일어서 테이블로 가서 손톱깎이를 꺼내 톡톡 소리를 서너 굿내고 되돌아와 앉았다. 도연이가 정식으로 일태면 선전포고를 해왔는데 영은이 눈을 들었다. 집에서 회사까지 일주일에 나흘은 걸어서 출근을 하는 것이 주요한지 회장에 부르기 시작하던 배는 꽤 안정돼가는 중이었다. 비스듬히 한쪽 팔을 팔걸이에 올리고 앉아 회장이 말을 끊어놓은 채 영은의 시선을 받았다. 오빠가 뭐라고 해요? 그게 아직 집에서는 모르는 일이야. 발설하지 마라. 네? 너하고 결혼이 안 된다면 회사고 뭐고 다 차던지고 너 데리고 어디 낙도에라도 가서 땅 파고 산다 두구나. 목구멍이 꽉 쥐어들어 막히는 것 같았다. 등줄기의 땀은 도랑을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처음 정갱이를 몇 차례 걷어찼지. 협박이 마음에 안 들었어. 진심이 아닐 거예요. 영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니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놈은 나하고는 달라서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하고 좋은 모양이야.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작정이냐? 어떻게 할 작정이냐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 질문은 영은을 늘 당황하게 만든다. 모르겠다가 정직한 대답인데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지능 모자란 멍충이 바보라는 걸 새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둘이서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회장님. 그래? 네. 3, 4분쯤이 침묵으로 흘렀다. 낙도에 가서 땅 파고 살아도 좋겠냐? 진심이 아닐 거예요. 다시 3, 4분쯤의 침묵이 숨막히게 흘렀다. 회장이 옆 탁자에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 응답에 회장은 도연이 오라고 해. 좀 딱딱해진 말투로 짧게 지시했다. 네. 겨울새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17. 슬픈 운명의 전주곡 입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구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